이거 이거 페어론 대저택 지도에 어느 도로든지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사볼게요 자 페어론 대저택 보시면은 2층 구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블랙클릭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페어론 대저택 어 제가 집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 집을 사면은 제가 어디로든 텔레포트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디로든 텔레포트 X를 누르시면은 저 지금 이제 텔레포트가 가능해요 제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끝으로 한번 제가 한번 날아가 볼게요 스타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겁니다